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선도주자인 미국 내 제약회사 화이자에 이어 이제 역시 미국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슨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마지막 임상 3상시험에 들어갑니다. 존슨앤존슨 개발 백신은 통상 2회 접종이 요구되는 다른 회사 코로나 백신들과 달리 단 한 번, 일차례, 한 차례 접종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3상시험 대상 인원은 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사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와 국립보건원 관리들과 공동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3상 돌입 소식을 전하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마지막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상시험은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등 215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제 존슨앤존슨사는 내년 10억 도스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도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는 이미 존슨앤존슨사가 1억회 투여분 10억 달러를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추후 2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모더나사와 화이자사,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후원으로 이제 미국 내 3상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